여수세계방람회 조직위원회와 남해안 지자체가 이달 말까지 지자체 방문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지자체 방문의 날은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존 3만 3천원에 판매하던 관람권을 무려 90% 할인된 3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장권 요금 부담으로 관람을 망설이던 도민들에게 좋은 기회로 관람권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전 구매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지정된 날 당일 구입이 가능합니다.